뉴스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뭘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의 한동훈 활용법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요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데, 민주당도 한 장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를 쭉 살펴보니까요. 민주당 지도부나 공보국 등에서 거의 매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개 발언과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주제도 다양했는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검증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업무 추진비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따져묻는 시기였습니다. 지도부의 공개 발언은 일종의 정당의 대국민 메시지인데,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그런데 한 장관을 견제할수록, 한 장관의 정치적 책금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집중, 그동안 계속돼 왔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제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헛발질이라는 논란을 빚으면서 오히려 한 장관이 여권 잡룡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건 계산된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1차적인 목적은 물론 한 장관 비판에 있습니다만, 한 장관 발언으로 촉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사 이익까지 노린 거란 겁니다. 이 특히나 본인을 향한 공격에 빠른 말로 되받아치는 한 장관 스타일상,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오히려 비호감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여권에서도 한 장관이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한, 이렇게 하는 게 공격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원외 야권 인사들의 공격도 이런 비호감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 범야권 인사들의 공세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외 인사 가운데 한 장관을 거론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총선 이후에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외 인사는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끄는 게 쉽지 않은데, 한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본인도 야권의 잡룡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물음표, 민주당의 한동훈 활용법의 느낌표는 정치공학적 편승은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한때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공개적으로 압박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용히 거둬들인 그 배경에는 명분 없는 탄핵이 한 장관의 주가만 올릴 거다, 이런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 전략을 되풀이하는 건 손쉬운 방법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이런 심산이라는 걸 국민들도 한눈에 알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 민주당에서 명예회복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와 연대에 선을 그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건 송영길 전 대표였습니다. 윤석열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공동의 피해자와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조 전 장관이 하루 만에 송 전 대표와 의논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간접 타진을 거절한 셈인데, 이유가 뭘까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직 검찰 수사도 받기 전인 송 전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혐의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가 실제 연대했을 경우 악재로 커질 가능성이 높죠. 이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이미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송 전 대표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이 때문에 같은 검찰 비판 메시지를 내더라도 그 의도와 해석에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조 전 장관은 독자적으로 창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상황은 아닌데요. 다만 민주당을 필두로 한 반윤연대를 조 전 장관이 강조한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어쨌든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인 게 직접 출마의 가장 큰 걸림돌이죠. 이 때문에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통해서 세를 더 불린 이후에 자신에 대한 팬덤을 민주당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도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반성문까지 썼던 민주당인데, 이런 조 전 장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아직까지는 연대는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막상 조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서 야권표가 분산되는 건 부담입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창당을 막으면서도 연대로는 비치지 않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신당을 구체화하지는 않을 거라면서, 민주당의 틀 안에서 명의 회복하는 방안을 찾을 보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어떻게 갈지 조력을 받는다면, 반대급부는 어떤 방식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작업이 당 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과 관련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승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신중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두 번째 물음표, 조국, 민주당에서 명의 회복의 느낌표는, 명의 회복은 법정에서, 로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시사한 비법률적 명의 회복은 법학자의 사법체계 무력화 선언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피의자의 명의 회복은 법정으로 한정이 돼야 한다는 국민 상식이 정치권에만큼은 예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